제한속도 40킬로구원입니다. 2,000만원 3,000만원이 불쌍한 후 2,000만원 1,000만원 3,000만원 3,000만원 4,000만원 실격이야. 주황선 넘어갈뻔 했잖아. 왜 핸들을 안 움직여. 약 50m 앞에서 5회전. 왜 그냥 가. 실격 줄여야지. 50이면 줄여야지. 왜 직진할 생각을 해. 50m면 이거 밖에 안돼. 뭐라 해야 될지 몰라요. 바탕에 살펴보세요. 뭐라 해야 돼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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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50m 앞에서 5회전. 아.. 실격. 3초도 안 기다렸고. 3초도 안 기다렸고.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가면 된다 했어요. 안 된다 했어요. 안 된다 했어요. 아.. 건너고 있었잖아. 그죠? 출발. 사람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랬죠. 초록불에서. 그죠? 그러니까.. 뭐지. 아.. 그 부ól이난.. 아.. 감사합니다.